자 일단 삼삼삼기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삼삼삼기 아 삼삼삼기 터졌다 형님 삼삼삼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삼삼삼기 고마워요 형님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장 올릴게요 호빵님 내려가시구요 내형 아니 뭐 다 부서져 호빵님 아니 다 부서지매 저 호빵님 저새끼는 뭐냐 호빵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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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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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진다고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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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탄 2탄 3탄 2티지 30.5mm 40.4mm 41.3mm 40.7mm 64.3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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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레스 마리아님 카트합시다. 형님 저 이거 이제 더이상 이제 깨갖고 300개 받을라고 못하겠습니다. 카트합시다. 그 부분 깨는 걸로 해가지고 롤렛으로 갑시다 그게 낫죠. 차라리 안 그래요? 차라리 그러면은 깨는 걸로 하고 롤렛으로 하는게 낫지 아예 차라리 초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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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h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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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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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mination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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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고, 이 계좌 아.. 어디로 가라고? 앞으로! 아니.. 아니 좀 알려줘 아는사람 아니 좀 알려줘 얘들아 아는사람 아는사람 없어? 왜 이렇게 우리방에 능년자가 없단 말이야? 아 진짜 아는사람이 없네 대단하다 아 진짜 게맞아 난다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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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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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여기서 나오지... 여기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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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тели... 여기서... 여기서... 이렇게... 여기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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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씨 오우씨 아 이거 죽었을 때 이겼다 아 뭐야 아 저거 아 저거 안 열었어 그니까 기계점프에서 몬스터를 밟으면 된다고? 기계점프에서 몬스터를 밟으면 돼 아 그니까 못써 봐야해 몬스터 밟으면 되게 전부가 안된다니깐 방금 저를 턱 지랬게 된다고 전부가 자 방금 밟았는데 이렇게 점프가 길게 안된다니깐 밟으면 길게 점프가 안된다고 아 참 답답하네 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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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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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되니까 하지마 생각 아씨 뭐야 저 왠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저 왠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야? 오! 어떻게 나오는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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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